통학과학의 스페셜원 남권입니다 통학과학 기획전이 열린다고 해서 통학과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에 대한 한번 캐스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 쌤이 제목을 뭐라고 했니 통학과학 통하였는가 라고 쌤이 정했거든 통했냐 이거야 통학과학이 말이야 아이들이 가장 잘못 생각하고 있는 오류가 뭐냐면 중학교 때 과학을 생각해요 통학과학이 쉬운 줄 알아 일단 이게 첫 번째 딜레마야 쌤이 현장에 수강생이 통학과학 정말 상당히 많아요 지금 겨울방학만 거의 천명 육박인데 지금 통학과학 한 과목만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통학과학이 아이들의 반응이 다 똑같아 그럼 별거 아닌 거 아닌가요? 왔다가 이렇게 변한다고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 얘들아 쌤이 열라 못 가르쳐가지고 애들이 통학과학을 어렵다 생각하겠냐고 이 통학과학이 원래 어려워서 어려운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통학과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원래 수능 과목으로 만들어졌던 거잖아 기억나? 이게 통학과학을 수능 과목에 넣느냐 마느냐 이게 정시 얼마로 가느냐 수시 얼마로 가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와 함께 원래 그 뭐지 무슨 교육 무슨 협의회인가 거기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그 개정된 교육과정에 대한 입시 제도나 시험과목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 다시 또 정시 확대로 가게 된 거잖아 근데 이제 그게 정해지는 과정에서 통학과학을 수능 과목에 넣을 거냐 말 거냐 이게 이슈가 됐었잖아 그럼 얘가 수능 과목에 들어갈 거였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원래 전 정부에서는 이게 수능 과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융합형 인재 양성 물화생지를 다 할 수 있는 애들을 길러내자 왜? 애들이 선택한 과목 외에는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취지였다고 그러니까 이 통학과학이라는 게 물화생지가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물화생지에 수능 과목에 들어갈 뻔한 과목이잖아 여기에 원, 투 중에 필요한 것들을 엮어서 이거를 단원별로 만든 게 통학과학이야 야 그러면 암만 원, 투에서 기본적인 거를 엮어가지고 만들었다 하더라도 원, 투가 원래 수능 과목인데 수능 과목을 여기 엮어놨으면 이게 쉬울 리가 있겠어? 그러면 물화생지 원, 투는 어려운 거고 통학과학은 쉬운 거라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이 과목은 어려운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미리 공부를 했어도 화호를 했다, 생호를 안은 했어 공부를 난 많이 했는데요 근데 물화생지 오리라고 하면 올림피아드야 이걸 다 아는 친구는 없다고 이건 당연히 어려운 과목이야 내가 좀 공부를 많이 한 과목은 조금 괜찮지만 내가 공부를 안 한 과목이 더 많단 말이에요 어려운 거지 이 어려운 과목을 우리가 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가 관건이야 심지어는 올해 이 통학과학의 트렌드가 통학과학에서 어려운 섹션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해가 변했으니까 수능 문제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에서 자료나 문제를 뽑아다가 내신의 킬러 문항으로 내는 트렌드가 일단 서울 쪽의 대체 쪽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통학과학 문제를 어렵게 낸단 말이야 왜? 쉽게 내니까 자라는 애들은 100점이 너무 많이 나와 그럼 변별이 없어 막 100점이 한 학교에 40명 나와 1등급을 매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점점 난이도를 구별하는 과정에서 수능특한 문제들을 가져다가 써먹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일을 갖다 어떻게 공부할 거냐 이거지 첫째, 이게 통이잖아 선생님이 예를 들어줄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광합성이란 반응이 있어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해가지고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반응이거든 근데 이게 이런 거야 통과의 2단원에 가면 물질대사 부분에서 이 광합성이라는 거는 동화작용의 가장 중요한 예로 나와 그럼 얘는 2단원의 생물 파트에서 나오는 거거든 이게 근데 3단원의 화학 파트로 가면 3단원의 화학 파트로 가면 얘는 다시 변신을 해 모루, 산화한원 반응으로 지금 얘가 이렇게 되면 지금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이 될 때는 산소가 2, 6, 10이 12개가 있었는데 6개가 되니까 산소를 잃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수소를 먹었기 때문에 산소를 잃고 수소를 먹으면 환원 그 다음에 H2O가 산소가 될 때는 산소가 6개 있었는데 여기는 2, 6, 10이 1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수소가 2, 6, 10이 12개가 붙어 있는데 얘가 떨어지니까 얘는 뭐야 산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산화한원 반응을 가르친다고 그래서 광합성은 뭐냐 이산화탄소를 환원시켜서 포도당을 얻는 과정이다 이렇게 배우는 거거든 여기 동화라는 데서는 얘는 저분자 물질이었던 이산화탄소가 고분자 물질인 나름 이산화탄소보다는 포도당의 고분자겠지 이렇게 흡렬반응이 일어나면서 저분자에서 고분자를 합성하는 반응이니까 얘가 뭐다? 동화작용이다 이런 거를 배우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똑같은 대상을 과목과 단원과 섹션에 따라 다르게 다 엮여진단 말이야 이게 심지어는 얘들아 이게 2단원의 지학파트에서는 2단원의 지학파트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어디 있는 거냐면 기권에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포도당이라는 거는 생물 내에 있잖아 생물권으로 들어온 거거든 공기 중에 있던 게 그럼 얘는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뭐야 탄소의 순환 파트에 또 나온단 말이야 지금 센 말 이해가? 이렇게 다양하다고 그게 통학과학이야 통하였느냐 이거지 그게 통학과학입니다 여기저기에 대상을 갖다가 어떤 관점을 보느냐에 따라 설명이 다 달라진다고 그럼 우리는 얘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개념 쌤 개념 엑스레이잖아 꽤 들어본단 말이야 일단 개념을 잡아야 돼 뭐가 되건 명확하게 개념을 잡고 쌤이 항상 강의할 때 뭐야 이건 100%나 이거는 쌤이 경험에서 나오는 거야 쌤이 이 수많은 이쪽에 대체동 쪽 학교들의 방학 때는 연합반으로 하지만 학교별 내신을 갔다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 나와 얘들아 이런 건 100%야 그거 나오는 거야 이해하고 꼭 나온다라는 거 정리하고 일단 방학 때는 뭐해 개념에 초점을 맞춰야지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학기 중에 가면 어떻게 하겠어 실전으로 가야 되잖아 실전은 뭐야 문제풀이지 문제풀이 그 다음에 문풀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실제로 가면 내신 때는 교과서도 봐야지 우리 학교는 무슨 교과서를 보는가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 아 이거 선생님이 만들어준 거고 선생님이 출제하는데 왜 안 봐 맞지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서 양질의 문제들을 풀어보고 교과서 프린트 선생님의 관점까지 엮어서 방학 때 개념 정리했던 거에 살을 붙이고 외울 것들을 외워서 세부적인 것까지 통합해서 그리고 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얘들아 여기서 시험 성적이 나오는 거지 일단 쌤의 교재는 필수야 여기는 건 다 알아야 되고 학교에서 이거는 안 나와 한 거 빼고는 일단 다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나중에 교과서하고 프린트 안 보는 친구들이 있어 교과서 완전 무시하는 친구들 얘들아 시험 문제에 교과서 보고 내는 선생님도 있어 그 교과서에 되게 짜잘한 거 정말 짜잘한 거 정말 교과서 구석탱이의 그림으로 나오는 거 예를 들죠 예를 들어 조력발전 시화호 미래인 교과서에 있어요 밀물설무 중 어느 때에만 전기를 만드는가 이런 거 관련된 게 지문에 나온다니까 교과서의 지문에 오른쪽 구색탱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해가지고요 거기에 설명이 조그마하게 붙어 있어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효소의 어원 이런 거 내는 학교도 있었어 교과서에 있어요 근데 그 학교는 프린트에도 그 내용이 있었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지 정확하게 방학 때는 개념을 잡고 실전에 가면 학교에 선생님의 교과서에 맞는 것까지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시험을 봐야 그게 바로 뭐다? 1등급이다 쌤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과목별로 뭐야 어떤 내용이든 비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으니까 개념을 잡을 때는 명확하게 그리고 이것저것 엮어가며 그래서 쌤이 강조하는 게 뭐야 마인드맵핑이잖아 쌤 교재에도 마인드맵이 있고 개념을 갖다 이렇게 엮어서 연계해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게 진정한 통학과학 공부고 그게 진정한 통하는 겁니다 올해 통학과학 잘 공부하고 내신에서 다들 1등급을 꼭 따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쌤은 통학과학의 스페셜원 남궁원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